일단 중도층 공략이 이번 선거는 정말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. 어떤 키를 갖고 계신가요? 저는 이제 집값이 터뜨린 것은 두 개의 축이 원인이 있다고 생각해요. 운종부가 이제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한 게 공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. 이게 이제 제가 늘 주장하는 거잖아요. 또 하나 축은 박원순 시장님 시절에 26만 원 공급이 무산이 된 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서울시의회 보고서니까 이건 객관적일 거예요. 그런데 이렇게 공급을 무산시킨 양대축이 있는 거잖아요. 그런데 이제 박원순 시장님이 공급을 26만 원 무산을 시켰을 때 그걸 제가 393개 재건축 단지를 다 조사를 해봤어요. 했더니 놀라운 거는 박원순 시장님이 공급을 26만 원 무산을 시켰을 때 그걸 제가 393개 재건축 단지를 다 조사를 해봤어요. 했더니 놀라운 거는 강남구에서는 0.1%만 무산이 됐어요. 그런데 성북구에서는 12.5%나 무산이 됐어요. 성북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강북구가 비슷해요 상황이. 그런데 이 얘기는 뭐냐면 재건축 재개발을 오히려 강남을 더 묶었을 줄 알았는데 강남은 별로 묶은 게 없고 강북이 대부분 묶이고 무산이 돼버린 거예요. 이게 어떻게 보면 강남북 집값 격차를 더 늘리는 계기가 됐고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강남북 격차를 결과적으로 버린 시장님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이거를 줄이는 역할을 하겠다. 그게 이제 중도층이 제일 관심이 있을 것 같고.